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더러운 이야기 하나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봄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떤 한의원 여자 대리랑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저기요, 이거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 성매매꾼입니다. 님 남편 인간 아니라고요? 원지, 이거 바람 피우는 건가요?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톡이고요. 사진 밑에 있습니다. 제가 몰래 찍었는데 많이 흐리네요. 죄송합니다. 남편 화장실 갔을 때 눈치 봐가면 몰라 급하게 찍느라 이렇게 됐어요. 여하튼 요즘 느낌이 너무 세해서 본 거고요. 방금 발견한 건데 보니까 뭔가 더 이상해요. 말하는 걸 보면 분명 그 이전에도 주고받은 카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삭제를 해온 것 같아요. 중간중간도 그렇고. 금요일 꽃 붙이고 그 이후 일정 관공서에 갔다고 했는데 카톡이랑도 내용이 다르고 그냥 모든 게 안 맞아요. 제가 직접 이 내용 뭐냐 이렇게 물어볼까 싶었지만 평소 저희 남편이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거의 마술사 수준이죠. 그래서 아예 물어볼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런 뭐 타임타임 이런 거를 할 만한 게 도대체 뭘까요? 요새 한의원 다니는 거냐 물어봤더니 가진 않는다는데 도대체 무슨 한의원이고 또 뭔 대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입니다. 하이 어 하이 뭐야 아유 뭐 계속 보다가 못 보니까 허전해서 흠 나는 정신이 없네 서울에서 일 잘 보고 있어? 어 마지막 저녁 미팅만 하고 막차 타고 바로 내려갈 예정이야 고생이 많네 우리 꽁꽁 나는 퇴근했어 룰루 오 고생 많았어 근데 미용데이는 잘 보냈어? 만족해? 어떻게 변신했는지 되게 궁금하네 어 언제 올 거야? 잘 잤어? 뭐 못 잔 건가? 현재는 글쎄 금요일에 가볼까 하는데 말이지 오타야 어제 한시에 깨서 밤새웠어 근데 투표는 하러 갔어 오빠? 어 나는 사전투표야 오늘 쉬는 줄 알았더만 그게 어제 출근부를 까먹고 안 적어서 출근했는데 예약을 안 잡아 놨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급출로 올렸어 바보 난 오늘 쉬는 줄 알았더만 여하튼 뭐 이번주 다 할 예정인 건가? 그럼 금요일에 부탁 좀 할게 목요일에 다시 알랄게 말할게 금요일 오전 티라 전화 못할 것 같아서 말이지 미리 말하는 거요 네 알겠어요 공 잘 치고 와요 내일 마지막 두 타임 예약 부탁합니다 네 근데 오빠 나는 내일 6시 30분 막 타임인데 괜찮겠어 오빠? 안 늦겠어? 어 괜찮아? 5시 20분부터겠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6시 반 7시 반 이렇게 아 오케이 알겠어 뭐 그렇게 할게 아침에 새 타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실패했네 역시 쉽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잘 안 보여요 바보 내가 해주면 되지 뭐 아침에 일정이 확정돼서 말이지 혹시나 모를 취소를 기다려 볼게 음 이따가 6시 반에 오는 거 아니었어? 아 맞아 5시 거도 혹시나 취소되는 행운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지 급 캔 대기 중이야 호호 아하 어디야? 어 앞이야 방금 호호호호 일부러 아님 화장실 갔다가 통화하고 출발한 거요 괜찮아 나 배고프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가자 가자 내가 다 사줄게 좋네 집엔 갔어? 어 아직 사무실이야 너 잘 도착했어? 갑자기 기절했어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저녁은 먹고 잔 거야? 잠이라도 더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푹 자고 잠시 나왔어 오빤 오늘도 이래? 그럴 예정이야 불쌍하지 왜 그렇게 맨날 바쁜 거야? 그러게 삶이 참 쉽지가 않네 월요일에 출근 여부 일요일에 연락하나? 뭐 아무튼 그때 알려줘 응응 알겠다 심심하면 연락해 이게 보면 저장돼 있는 게 무슨 무슨 한의원 대리님이라고 돼 있어요 대리님 대리님 이게 무슨 한의원 대리입니까? 일단 보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한의원 대리님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구라로 저장해 놓은 거고 서울에서 오피나 암마 다니는 여자가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님 남편은 그 지명한테 빠져가지고 간이든 쓸개든 다 사줄게 이러면서 첫 타임 막타임 위주로 예약하는 겁니다 특히 지 혼자 로맨스 찍고 있는 건데요 저러다 저 여자가 오빠 나 일 좀 쉬고 싶어 지금 집에 누가 많이 아파 나 이번 달 올 새도 못 냈어 이러면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공사 당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밖에서도 한번 주겠지 싶어가지고 님 남편은 그냥 상습범이에요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지명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절대 초짜가 아니야 전문가죠 전문가 고인물 100% 성매매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군요 개인처를 딸 정도면 뭐 거의 기둥 서방 수준이네 3번 이거 OP 같은 거에요 저기 나오는 급캔은 급캔슬 갑자기 취소하는 거 뭐 출근부 등등등 100% OP에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조용히 증거나 제대로 모으세요 골프장 예약이 급캔슬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닌가 이건 또 뭐야 뇌를 캔슬했냐 얼른 이혼하세요 그리고 성병 검사도 반드시 꼭 받으세요 5번 안 됐지만 써니 남편은 성매매 업소 고인물입니다 최소 성매매 사이트에다 그 업소녀들 후기도 쓸 정도로 보이네요 그러니 써니는 그냥 조용히 사이트 찾아서 증거 수집하세요 그리고 이미 성병 걸려있다에 제 모든 걸 겁니다 6번 바람이 아니라 써니 남편이 업소녀한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중입니다 바람은 쌍방 연애여야지 적은 연애도 아니죠 한마디로 공사 오지게 당하는 중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겁니다 7번 저 업소녀는 현재 고객 관리 중이고 써니 남편은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지 혼자 미쳐 연애 노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도 모르겠어요 8번 보니까 바람이 아니라 성매매구만 어이구야 거기다 아주 그냥 푹 빠져버렸네 이정도면 병이다 병 못 고쳐 그러니까 꼭 이혼소송 거세요 9번 아이고 그냥 조용히 계시지 한의혼 다니냐 이런 말은 도대체 오해하신 겁니까 네 남편 빠꼼이라면서요 아마 그 말에서 모든 걸 눈치 다 쳤을 거고 증거인멸에 별별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사진 찍은 거라도 잘 보관해서 안전 이혼하세요 나중에 핑계라고 개소리 나불되면 그래 좋다 이거 시댁 친정 내 친구들 네 친구들 전부 다 사진 보내가지고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고요 사진도 그래 클라우드나 다른 곳에 2차 3차 보관 잘 하세요 닌폰 불에 확 태워가지고 증거인멸 시도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10번 보니까 이 쓴이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정도 증거면 네 남편이 쓴이를 무서워해야 정상인건데 오히려 남편이 장황하게 꾸며서 이야기할까 엄두가 안난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쓴이 지금 무슨 종살이 중입니까 얹혀 살아요 11번 글쎄 성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남편 골프 치는 거 아닌가 골프용으로 한타임 두타임 이렇게 얘기하자노 또 저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캐디로 보여 캐디냐 지명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예약을 잡는 것 같은데 말이지 물론 쓰니 남편은 그게 아닌 이성적으로 연락을 하는게 맞는 거고요 여하튼 상대방 여자는 관리 차원으로 답변 다는 것 같아 어 댓글 아니 저게 정말 캐디면 그냥 캐디라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건데 왜 뭐 한의원 대리 저지랄로 했을까요 말이 안되잖아요 한의원이 뭐냐고 절대 캐디 아니야 그렇다고 보기엔 이미 대화 중에 여자가 공 잘 치고 오세요 이러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가 캐디면 같이 치자 해야지 왜 남자한테 공 잘 치고 오라 하냐고 말이 안되잖아 12번 아니 저게 어딜 봐서 업소녀랑 바람이 난거요 그냥 캐디랑 바람 난거지 아는 척 좀 앵간히 해라 골프공 대신 뇌를 날려보낸 건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추가 다들 도움되는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진심 어린 걱정 덕분에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그래서 제 자책만 했었는데 역시 이건 제가 자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은밀하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거는 업소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업소든 아니든 진짜 한의원이든 캐디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용 보면 남편은 적어도 지 혼자 바람피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업소가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마당에 이미 딱 봐도 홀로당 쳐 넘어갔는데 참 네 아무튼 그래요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죠 저라도 살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쓰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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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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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